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 배워부서 건강중고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사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첫 번째, 몇을 의미하는 지와 두 번째, 얼마를 의미하는 또 샤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n이라는 단어는 역할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첫 번째, 시간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주문하다, 마지막으로 세어보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샹이라는 단어 역시 역할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첫 번째, 위쪽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시작하다, 마지막으로 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샹과 뭐뭐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 야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앞서서요. 그동안 배운 표현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면 야호, 샹과샹과샹과샹과 그다음에 곧 머뭐할 것이라는 미래 표현을 배웠었고요. 쩡짜이야, 샹과샹과샹과 지금 머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을 배웠습니다. A, B, B 형용서 형태는요. A는 B보다 머뭐하다는 비교의 형태를 배웠고요. A, B, B 형용서 뒤에 수량버가 오게 되면요. A는 B보다 얼만큼 머뭐하다는 비교의 차이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다음 음운사를 배워봤는데요. 什么, 무엇, 무슨, 어떤이란 사문을 물어봤고요. She,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봤었죠. 그리고 점머 뒤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했고요. 점머 뒤에 동사 아니, 즉 부사가 오게 될 때는요.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점머 양,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봤었고요. 왜, 점머, 왜, 어째서라는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G, D, N, 동사, 몇 시에 뭐뭐합니까?라는 시간을 나타냈었고요. 샤머, 시, 허, 언제라는 때, 시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도 우선 본문 뒤에 있는 단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어에서요. 뭐뭐하고 싶다,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해야 한다, 뭐뭐할 수 있다와 같이 동작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오늘부터 배울 조동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동사 앞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할 때 쓰는 조동사, 시항은 당연히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인다는 점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응용해본다면요. 오고 싶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샹라이, 샹라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밥 먹고 싶다, 식사하고 싶다는 표현은요. 샹, 치, 판, 샹, 치, 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또 다른 조동사로 쓰이는 즉, 뭐뭐하려고 하다라는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요. 야오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조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위치가 어디?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게 되어 있겠죠. 응용해보면 오려고 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야올라이, 야올라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밥 먹으려고 하다, 식사하려고 하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야오, 치, 판, 야오, 치, 판 이렇게 동사 앞에 야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봤더니 예약하다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바로 우리말 한자로 예정이라는 한 단어인 위딩이 보입니다. 중국어에서는요. 예약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한번 정리해본다면 한 글자 단어인 띵이 있을 거고요. 두 글자 단어는 예정이라는 위딩이 보일 거고요. 예약인 한자 그대로 위리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예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맨 뒤에 뭘 붙여라? 러마를 붙이게 되면 뭐뭐 했습니까?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응용해 본다면 띵러마, 띵러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위, 띵러마, 위, 띵러마 이렇게 또는 위, 위에, 러마, 위, 위에, 러마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유용한 표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 이상 온다. 다 같이 무슨 문? 그렇죠. 있어 보이는 문장. 어떻게? 연동문. 노역 말고 어디? 연동.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말하는 이 연동문의 특징은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작의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말에서 보러 가다라는 말은 보다가 앞에 오지만 중국은 어떻게? 가서 본다. 왜? 보러. 이러한 오순 패턴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동문의 특징을 살려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취, 장소, 리우, 쉐. 취, 장소, 리우, 쉐. 취, 가다. 어디에? 장소에. 뭐하러? 리우, 쉐. 유학하러라는 문장 구조가 되어서요. 어디어디로 유학가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어로 유학가다라는 말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취, 종, 고아, 리우, 쉐. 취, 종, 고아, 리우, 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패턴을 봤더니 취, 장소, 리우, 취, 장소, 리우, 취, 가다. 장소, 어디에? 리우, 여행하러. 라는 연동문 구조를 만들어서 어디어디로 여행가다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으로 여행가다라고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취, 종, 고아, 리우, 취, 종, 고아, 리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요. 라이, 장소, 왈, 라이, 장소, 왈, 라이, 오다. 어디에? 왈, 놀러오라는 문장 구조를 이루어서 어디어디로 놀러오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오다를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라이, 오아, 자, 왈, 라이, 오아, 자, 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영화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단어의 구성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살펴본다면요. 전기를 의미하는 띠엔과 영상을 의미하는 잉이 만나서 전기 영상 이렇게 해서 영화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요. 다른 단어들을 응용해서 정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의미하는 단어인 단어를 본다면 전기를 의미하는 띠엔과 보여주다는 슈가 만나서 전기로 보여주는 것에서 TV, 텔레비전 이렇게 기회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 컴퓨터라는 단어를 본다면 전기를 의미하는 띠엔과 뇌를 의미하는 나우가 만나서 전기, 뇌, 즉 컴퓨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단어들을 모아서 뜻글자라는 특징을 살려서 비교해보면서 외워보는 것 이거 역시 좋은 단어 정리법이 아닐까요? 정말 있어 보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패턴입니다. 공부해볼까요? 자, 동사 앞에 쓰이는 샹, 머머하고 싶다라는 조동사로 쓰이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영화를 보고 싶어요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녀들은 자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녀들은 자장면을 먹고 싶어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는 향, 뭐뭐하고 싶다, 유딩, 예약하다, 이거 한 개의 방지엔 방이라는 글자를 결합해서 우리는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녀들은 향, 뭐뭐하고 싶다, 취, 가다, 어디에? 중국어, 뭐하러? 류쇠, 유학하러 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서 그들은 중국에 유학하고 싶어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배웠던 취, 장소, 류쇠 취, 장소, 류쇠, 어디에 어디로 유학가다는 연동문 구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 샹, 취, 찌, 조, 류싱 워, 샹, 취, 찌, 조, 류싱 워, 나는, 샹, 뭐뭐하고 싶다, 취, 가다, 어디에? 찌, 조, 제주도에, 뭐하러? 류싱, 여행하러 라는 문장이 합쳐져서 저는 제주도로 여행가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취, 장소, 류싱, 취, 장소, 류싱 이라는 패턴을 외워주신다면 어디어드로 여행가다라는 연동문 구조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 샹, 틴, 틴, 종, 워, 인, 유해 워, 샹, 틴, 틴, 종, 워, 인, 유해 워, 나는, 샹, 뭐뭐하고 싶다, 틴, 틴, 틴 여기서 중요한 게 동사가 두 개 나왔죠 이때 이것을 동사 중첩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틴, 틴, 즉 두 번째 동사가 뭐다? 경성철이 되어져서 좀 들어보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종, 워, 중, 워, 인, 유해 음악이 합쳐져서 저는 중과국 음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단어 야우가 보이는데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야우, 뭐뭐하려고 하다, 치, 먹다, 샹, 뭐, 무엇으리라는 의문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당신은 뭘 드시려고 합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타, 야우, 칸, 머, 타, 야우, 칸, 머, 타, 그는 야우, 뭐, 뭐하려고 하다, 칸, 보다, 샹, 머, 무엇을 이라는 의문사가 와서 그는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워, 야우, 회, 자, 워, 야우, 회, 자, 워, 나는 야우, 뭐, 뭐하려고 하다, 회, 돌아가다, 자, 어디로? 집으로 오라는 문장 구조가 합쳐져서 저는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타먼, 야우, 칸, 종고, 인, 유에 타먼, 야우, 칸, 종고, 인, 유에 타먼, 그녀들은 야우, 뭐뭐하려고 하다, 칸, 듣다, 무엇을? 종고, 중국, 인, 유에, 음악을 이라는 문장이 합쳐져서 그녀들은 중국 음악을 들으려고 합니다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타, 야우, 땅, 라우, 시 타, 야우, 땅, 라우, 시 타, 그녀는 야우, 뭐뭐하려고 하다, 땅, 뭐뭐시, 대답, 라우, 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들어와서 그녀는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중요한 점은요 땅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직책이 와서 어떠어떠한 직책을 맞다 또는 뭐뭐시, 되다라는 동사로 쓰인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워, 야우, 취, 종고, 쇄시, 하니 워, 야우, 취, 종고, 쇄시, 하니 워, 나는, 야우, 뭐뭐하려고 하다, 취, 가다 어디에? 종고, 중국에 뭐하러? 쇄시, 배우러 무엇을? 하니 중국어리라는 연동문 구조입니다 가는 게 먼저, 배우는 게 먼저 가서 배운다는 어순구조를 익숙해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저는 중국에 중국어를 배우러 가려고 합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연동문 구조인데요 가는 게 먼저, 배우는 게 먼저 그렇죠, 가는 게 먼저라는 그 어순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야우, 취, 찌, 조, 류, 요 타, 야우, 취, 찌, 조, 류, 요 타, 그는 야우, 뭐뭐하려고 하다, 취, 가다 어디에? 찌, 조, 제주도에 뭐하러? 류, 요 여행하려라는 문장구조가 합쳐져서 그는 제주도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문장구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패턴 역시 취, 장, 소, 류, 요 취, 장, 소, 류, 요 어디, 어디로 여행가다라는 패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링티엔, 타, 야우, 라이, 워, 취, 월 링티엔, 타, 야우, 라이, 워, 취, 월 링티엔, 내일, 타, 그는 야우, 뭐뭐하려고 하다 라이, 오다 어디에? 워, 취, 우리 집에 뭐하러? 월, 놀러 라는 문장구조가 합쳐지는 연동문구조인데요 내일 그는 우리 집에 놀러오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패턴 역시 보이는데요 라이, 장, 소, 월 라이, 장, 소, 월 어디어디로 놀러오다는 연동문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 좋으면서 아하!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15번째 수업시간인데요 오늘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조동사 샹과 뭐뭐 하려한다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야우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하시면서 닌 시양 치 샹머 차이 다시 한번 닌 시양 치 샹머 차이 이 문장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물어보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조동사 샹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양은 조동사로 쓰이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중국어는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생각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세요 간단하게 시양이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명사 앞에 시양이 오면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사고 싶으세요? 라는 문장은 당신 뭐뭐 하고 싶다 사다 무엇이란 구조로 닌 시양 마이 션머 닌 시양 마이 션머 여기서 시양은 조동사로 쓰인 거고요 무엇을 생각하세요? 라는 문장은 당신 생각하다 무엇이란 구조로 닌 시양 션머 닌 시양 션머 여기서는 시양을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션머는 사물을 물어볼 때 많이 쓰이죠 무엇, 무슨, 어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면 무엇이란 뜻이 있었고요 션머 뒤에 명사가 와서 션머 플러스 명사 구조로 무엇은 어떤 명사라는 의미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 요리를 나타내는 차이를 사용해 한국 음식은 한국어 차이라고 하고요 중국 음식은 중국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션머 차이라고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라는 문장은 당신 뭐뭐 하고 싶다 먹다 어떤 음식이란 구조로 닌 시양 즘 션머 차이 닌 시양 즘 션머 차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마 두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차를 렌트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적 표시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보니 렌트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 말은 돈을 내고 빌리다 라는 의미로 즉 세뇌다 라는 단어 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뇌다 라는 표현은 쭈방 이라고 하고요 차를 세뇌다 즉 차를 렌트하다 라는 표현은 쭈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뇌다 쭈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면 타입 모델을 나타내는 싱하우를 넣어 어떤 타입 즉 어떤 차종이란 의미로 션머 싱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차종을 원하세요? 라는 표현은 당신 뭐뭐 하고 싶다 세뇌다 어떤 타입의 거 이란 구조로 닌샹 쭈션머 싱하우더 닌샹 쭈션머 싱하우더 라고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소형차를 원하시는지 물어본다면 소형차라는 단어 샤오싱 철 를 넣어 당신 뭐뭐 하고 싶다 세뇌다 소형차 까 라는 구조로 닌샹 쭈샤오싱 철 마 닌샹 쭈샤오싱 철 마 이렇게 차종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돌아와서 차를 렌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세뇌다 차 라는 구조로 워싱 쭈철 워싱 쭈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다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워야오 퇴육 다시 한번 워야오 퇴육 여기서 체크아웃 이란 표현은 전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요 퇴실하다 라는 의미로 물리다 방 이란 구조로 퇴육 방 이라고 했었구요 반대로 체크인은 들어와 머물다 라는 구조로 숙박하다 라는 뜻인 루 쭈 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체크인이란 다른 표현으로 묵다 호텔 이란 구조로 쭈지오디엔 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체크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조동사 뭐뭐 하고 싶다 시앙을 사용해 당신 뭐뭐 하고 싶다 묵다 호텔 까 라는 구조로 닌샹 쭈지오디엠 마 닌샹 쭈지오디엠 마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바람을 나태는 조동사 시앙을 쓸 수도 있지만 의지를 나태는 조동사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의미의 야호를 사용해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은 무슨 때 라는 의미의 언제 션 머 시호 를 넣어 언제 뭐뭐 하려고 하다 물리다 방 이라는 구조로 션 머 시호 야호 퇴육 션 머 시호 야호 퇴육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은 나는 뭐뭐 하려고 하다 물리다 방 이란 구조로 워 야호 퇴육 워 야호 퇴육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이 마 네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예약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야호 개인인 위위에 마 다시 한번 야호 개인인 위위에 마 여기서 예약하다 라는 단어 그 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한 글자로 띵 두 글자로는 위딩 위위에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다 라는 의미의 개인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와 함께 쓰여서 전치사 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치사 구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많이 와서 전치사 명사 동사 구조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한 전치사 게이 뒤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게이 사람 동사 구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전화를 하다 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에게 당신 걸다 전화 라는 구조로 게이닌 다 띵화 게이닌 다 띵화 라고 하고요 준비하다 준빼 이를 넣어 당신을 위해 준비하다 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당신 준비하다 라는 구조로 게이닌 준빼 게이닌 준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쓰인 문장에서 조동사가 온다면 일반적으로 조동사는 전치사 앞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조동사 전치사 명사 동사 순서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예약해 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조동사 야오를 전치사 게이 앞에 넣어 뭐뭐 하려고 하다 누구누구를 위해 당신 예약하다까 라는 구조로 야오 게이닌 위유마 야오 게이닌 위유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이마 마지막 문장 같이 볼게요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다 같이 성조 표시 하시면서 닌, 야오, 용, 신용, 가, 쥐, 센, 진, 마 다시 한번 닌, 야오, 용, 신용, 가, 쥐, 센, 진, 마 자 문장에서 신용카드란 말은 한자 그대로 신용이란 말에 성조를 넣어 신용과 카드를 나타내는 가를 합쳐 신용가 라고 합니다 카드라는 가가 쓰인 단어로 룸카드 즉 방카드라는 말로 방, 가 라고 하고요 카드를 결제하다 라는 말은 글다라는 동사 슈아를 넣어 글다, 카드, 슈아, 가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문장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다 라는 표현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다 라는 뜻에서 사용하다 라는 뜻의 용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용은 뒤에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그 뒤에 동사가 오면 뭐뭐로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용, 수단, 방법, 동사 구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말하다 라는 표현은 뭐뭐로 중국어, 말하다 라는 구조로 용, 하니, 수어 용, 하니, 수어 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현금을 인출하다 라는 표현은 취하다 라는 뜻의 쥐와 한자어 현금, 시엔, 진을 넣어 취하다, 현금이란 구조로 쥐, 시엔, 진이라고 하고요 돈, 지엔을 넣어 출금하다, 인출하다 라는 뜻으로 쥐, 지엔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다 라는 표현은 뭐뭐로 신용카드 취하다, 현금이란 구조로 용, 신용, 가, 쥐, 시엔, 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문장은 조동사 야오를 넣어 당신 뭐뭐로 하려고 하다 뭐뭐로 신용카드 취하다, 현금, 뭐뭐라 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의 마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은요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의 뜻을 더해주는 조동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조동사가 있었나요? 첫 번째, 뭐뭐라고 하고 싶다 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시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뭐라고 하다 의지를 나타내는 야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이 있다 다 같이 무슨 문? 연동문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연동문의 특징 어떤 것이 있었나요?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사의 목적을 의미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뭐로 뭐뭐를 사용해서라는 의미의 표현을 정리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용, 수단, 방법, 동사라는 구조로 뭐뭐로 뭐뭐로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어는 단어를 외울 때 각각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단어들을 함께 모아서 뜻글자라는 특징을 살려서 비교하면서 외우는 후 배워보는 거 좋은 단어 정리법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잇지앤! 실무계병 뇌졸중 뇌졸중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 즉, 골든타임입니다 제주대 학교 병원에서는 10월 26일 뇌졸중의 날을 맞아 건강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최재철 권혁심 뇌혈관 센터장 임종국 신경외과 교수와 함께 뇌졸중, 뇌출혈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단일 질환 사망원인 1위 발병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올바른 증상 확인과 예방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